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맨날 이러고 케이스를 찍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변화를 좀 주려고 아니 제목 가리기 싫어서 선생님이 요즘에 영어를 매주 한 문제씩 수능 문제를 푸는 챌린지를 시작을 해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선생님이 영어 독해하는 거나 문제풀이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선생님이 케이스를 찍고 있는데 오늘은 순서 추론이에요 그래서 극상위권은 이렇게 푼다 시리즈에서 순서 추론인데 극상위권이 진짜 이렇게 푹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극상위권 수험생 때 서울대 경영정지의 합격생이었던 제가 이렇게 푼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 독해에서 순서 추론이든 빈칸 추론이든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는 어휘예요 이걸 한 지문당 아무리 많아도 두세 개 이하로 떨어져야지 두세 개 이상이 되면 순서 추론도 미안한데 답이 없어요 단어를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한 3개월 정도는 미친 듯이 외워야 돼 근데 그러면 당연히 개선이 돼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는데도 영어 성적이 안 나온다 하면 거의 단어가 부족한 경우라 이거 꾸준히 외우면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갖춰 나가는 과정 중에서 독해 연습도 하면 좋겠지 그리고 이제 순서 추론 관련해 가지고는 되게 재밌는 게 제시문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두 번씩 독해를 해주는 것도 좋아 이거를 대충 빨리빨리 봐버리고 넘어가면 절대로 그 뒤에 나오는 걸 못 찾거든 근데 이제 순서 추론은 고맙게도요 선지가 이런 식으로 보통은 꾸며져서 나오는데 이게 확률 게임이라는 거야 가만히 보면 B로 시작하는 건 두 개, C로 시작하는 건 두 개, A로 시작하는 거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제시문 뒤에 A가 나와버리는 질문은 뒤에 C, B로 고정이 되니까 이런 순서 아닐까라고 아예 고정해놓고 읽으면 우리 학생들이 답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평가원에서 한번 이렇게 낸 적도 있는데 거의 99.9% 이 네 개 중에서 정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로 쪼개봤을 때 이걸 딱 금을 그으면 처음 시작이 B로 시작 아니면 C로 시작이에요 99.9%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애초에 의심을 할 때 B를 의심해 보고 C를 의심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A를 의심해 보는데 제시문 뒤에 붙을 것만 하나 딱 잡아내면 딱 잡아내면 일단은 예를 들어 C로 시작한다고 하면 A, B냐, B, A냐 둘 중에 하나라서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고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고 뭐가 더 자연스러운가 체크해서 답을 찾아주면 돼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연결 상태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앞 문장하고 끝 문장 위주로 독해를 해줘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빈칸 추론은 저번 주에 강의할 때 거의 다 읽고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순서 추론은 3분의 2 정도 읽었을 때 답이 탕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심지어는 글의 흐름이 완벽하게 파악이 돼 기술을 좀 쓸 줄 알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읽는 분량이 절반에서 3분의 2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좀 어려운 영어에서도 그런데 쉬운 문제에서는 가차 없지 가차 없어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순서 추론을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시문을 보통은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A, B, C로 해가지고 세 덩어리로 쪼개죠 그런데 제시문 뒤에 어떤 내용이 꼭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제시문의 후반부 내용은 제시문의 후반부 내용은 그 바로 뒤에 붙는 문단의 전반부 내용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의 이 부분과 앞 문단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지개떡 썰어놓듯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이든지 A, B, C, 단락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쪼갠다라고 하면요 전반부의 핵심 내용하고 후반부의 핵심 내용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딱 쪼개보면 A 해놓고 글들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요만큼 나온다라고 하면 전반부는 앞 문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는 뒷 문단의 내용을 끄집어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문단은 안 그런데 처음이나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문단은 뒤에서 뭔가 낯선 새로운 내용을 던질 때가 있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뒤에 시작 문단에서 시작 부분에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나올 걸 찾는 것도 중요한데 B라는 문단이 끝에 온다라는 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끝에 오는 문단은 특성상 어떤 특성이냐 끝에서 새로운 소개가 없어요 그냥 앞에 얘기했던 거에 대한 설명이나 예를 들고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받아주고 끝내지 완전 새로운 걸 끄집어내는 느낌이 여기 마지막에는 없어요 이거 메모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거는 제시문에 있는 어휘나 내용을 무조건 그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내용이 무조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잡을 때는 B와 C 둘 중에 하나에서 보통은 잡게 되는데 그거 하나만 잡으면 AB로 끝나냐 BA로 끝나냐는 C의 뒷부분이 얘랑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얘가 끝에 올 수 있는가 얘가 끝에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정답 추론할 수 있는 힌트는 여러 가지로 많아 글의 흐름을 따져보는 거야 글의 흐름을 보통은 우리는 스키마 레퍼런스로 적어놓고 가죠 선생님은 그러다 보니까 메모를 살짝 친 걸 파악을 하면 글 전체의 구조 파악도 굉장히 쉬워져 그래서 스키마 레퍼런스가 진가를 발휘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순서 추론이에요 두 번 세 번 읽을 필요가 없어 우왕좌왕 하면서 자 이제 봅시다 어떻게 푸나 내가 오늘 촬영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풀 거야 네고시에이션 아 협상과 관련된 거구나 저거 추상적이야 협상 협상과 관련된 거 협상이 서술의 초점이야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여백에다가 살짝 적어놓고 푸는 거야 선지 옆이나 Can be defined 정의될 수 있어 뭐 뭐 로서 협상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구나 뭔가 시도를 하는 거야 뭐 하려고 시도하냐 Explore 탐구해보고 Recursal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분쟁을 하고 있는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 우리가 아는 상식이지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당장엔 적을 필요는 없어 상식적인 내용은 그런데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수용 가능한 Acceptable한 outcome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상을 하면 최종적으로 수용 가능한 어떤 결과가 나와 이거 안 적어도 돼 근데 사실은 수용 가능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협상에 대한 일반 정의야 새로운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고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나 C의 초반부에 여기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얘기 협상이 정의와 관련된 이 용어 관련된 거 똑같은 용어를 안 쓰면 비슷한 용어라도 들어가 그래서 한번 봐봐 B를 한번 볼까 In this 이러한 뜻대로는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무슨 이러한 협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협상이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협상에 대한 그냥 정의를 얘기했어 일반 정의를 그래서 독해가 잘 된 학생은 B는 당연히 아니구나 나가리다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독해가 잘 안 되면 아리송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아직 안 나왔잖아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 그 거야 그렇죠? 근데 애매해 그럼 일단 세모치고 넘어가 그 다음에 C 봐 고민 오래 하지 마 B가 딱 붙는다 안 붙는다 판단을 못 하겠으면요 세모치고 일단 넘어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C를 봐 근데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이야 신났어 왜? 수용 가능한 결과라고 했었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죠? 있잖아 그럼 A는요 선생님? 없어 Area of a difference 차이가 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그죠? 그럼 C로 시작이야 이거는 어떻게 봐도 C로 갈 것 같아 일단 C로 메모를 해놔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가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앞에서는 관련된 내용 나오고요 이제 이 뒷부분의 내용 다음에 붙는 게 중요한 거니까 후반부를 심겨서 읽는데 C까지는 거의 완전 독해를 해줘야 돼요 처음 붙는 지문까지는 그 다음에는 답 그냥 탕 떨어져서 나올 때가 많아 근데 C는 완전 독해 처음에 처음에 제시문 뒤에 처음 나오는 얘는 꼼꼼히 독해 해줘야 되는데 결과의 성질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May Actually 실제로 고의적이다 한 파티 당사자 한 쪽에 More than another 다른 한 쪽보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버리면 결과는 어느 한 쪽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문제점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The Purpose of Negotiation 그래서 Negotiation 협상의 주 목적은 협상의 주 목적이라는 것은 Identification 근데 알아보는 거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런 영역이 있나 없나 보는 거라 공통된 이익과 공통된 이익과 원래 이익이라고 할 때는 Interest에서 S를 붙여주는데 이렇게 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공통의 이익의 영역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영역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다투고 충돌하는 영역이 뭐고 같이 이익이 나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함께 이익이 날 수 있게끔 해줘야 Reconcile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협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공통의 이익이 나는 부분과 분쟁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Depending 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각 집단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The area of common interest 공통의 이익의 영역은 명확해질 수 있고 더욱더 정제될 수 있으며 정제된다 뭔가 다듬어진다는 거야 불순물이 다 빠지고 석병하게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어요 협상된 어떤 형태와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글의 흐름을 잘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선생님 분명히 common interest라고 받았는데 그러면 complete 관련된 area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C 다음에 그 뒤쪽에는 반드시 뭐가 이어져서 나오면 좋겠어요 뭐가 이어져서 나오면 좋을까 complete 하는 영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따진다 라고 했을 때 협상이 궁극적으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됐냐 했냐면 공통의 공동의 이익 공통이라고 해도 되고 공동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 어떤 영역에서 이익이 같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뒷부분에서 이 언급이 안 나오면 안 돼 그래 흐름상 엔드로 나왔으니까 자 일단 그러면 C 다음에 A로 이어질까 B로 이어질까를 보는 거예요 A로 이어질까 B로 이어질까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A 먼저 갑시다 근데 area of difference 라고 얘기 나왔어 차이가 나면 입장 차이가 나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다툼 분쟁 맞선 맞섬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순서대로 가는 거야 분쟁의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 영역은 can and do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뭐가 remain 자주 남아 있어요 아무리 협상을 해도 차이가 나는 영역은 남아 있는 거야 공통의 영역 자체가 어떻게 돼도 분쟁의 영역은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뭐의 주제가 돼요 미래 협상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야 공통의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어 야 이렇게 하자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 아 나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쟤는 저렇게 하자고 하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다음에는 이거 내가 한번 얘기해야지 매끄럽게 이어져 얘 다음에 얘 이렇게 이어질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미래 레고시에이션의 서브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것이고 실제로 여전히 화해나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n those instances 그러한 예시 속에서 근데 어떤 예시냐면 그 예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높게 서로 적대적이거나 양극단적인 극단화된 relation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례에서는 문제점이죠 그 프로세스 그 절차는 뭐야 네고시에이션과 관련된 프로세스 왜 우리 소설 초점이 지금 협상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is likely to be dominated 뭐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의 지배를 받아요 익스포지션 설명이에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of the area of conflict 분쟁의 영역에 대한 어떤 설명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은 협상을 할 때 어떤 영역이 분쟁이 일어나고 너네는 뭐가 뭐 때문에 다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마리오픈 종종 굉장히 자주 인퍼블릭 공개적으로 그래서 공개적으로 분쟁되는 문제가 뭔지 숨겨놓지 말고 내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말을 해줘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의 해석이 돼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잠깐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엑스포지션 관련해서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세요 애매하죠 지금 공통의 이익 관련된 얘기는 했었고 지금 분쟁 관련된 분쟁의 영역이 일어날 수 있는 차이의 영역 차이가 나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건 좋은데 마지막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왜 그러냐 낯선 어떤 내용을 새롭게 던져놓으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 나와야 되냐면 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야 돼요 모든 영어 글들이 그래요 낯선 뭔가를 짜잔 던져놓으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 상세한 설명 이유 근거 또는 예시 사례 막 이런 것들이 뒤에 이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뭔가를 이렇게 뚜둥 던지고 왜 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왜 설명에 의해서 지배할 가능성이 있어 왜 왜 모르겠죠 얘는 끝에 못 와요 얘는 끝에 못 온다고 근데 C로 시작하는데 A가 끝에 못 오면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C, A, B 순서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글이다 아니다 라는 성지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B가 그러면 진짜 끝에 오는지 보세요 이러한 종류의 때때로는 다른 형태의 협상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메인은 인디즈 네고시에이션이에요 이러한 형태의 협상에서 그러면 이건 앞에 뭔가 나온 어떤 형태의 협상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어떤 특정한 협상에서 때때로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협상에서 그러면 앞에 나왔었던 분쟁과 관련된 엑스포지션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그런 협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협상은 기능을 하는데 단순하게 분쟁 자체 아니 공통된 이익 관련해가지고 충돌하는 어떤 이익 자체를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디스 빌 인클로드 이러한 것들은 뭘 포함하냐 연기시키고 공표하거나 홍보를 하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그 상대방의 협상과 관련된 어떤 입장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포함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특정 종류의 협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A 다음에 이 뒤쪽에 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독해에서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그런다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CAB 느낌이 안 들어요 C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A에서 B로 가는 거는 선생님 저는 좀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독해가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서 분명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얘기를 한번 해줬어 그렇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여기 뒤에 오는 걸 자세히 보면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이걸 캐치를 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학생이 이 문제 수능 문제니까 해본 사람도 꽤 있을 건데 잘 봐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례냐면 인 위치 더 파티 그 당사자들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사이에서도 엄마랑 나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나는 게임을 3시간 하고 싶고 엄마는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인스타그램 하루 종일 보면 좋은데 엄마는 보지 말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랑 달라 나 저 새끼 때리고 싶어 미워 죽겠어 이런 게 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걸 넘어서서 겁나 믿고 싫은 거야 적대적인 거야 양 극단화되어 있어 개 싫어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엑스포지션과 관련된 것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충돌하는 것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지 이해갑니까? 단순하게 충돌하는 걸 중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양극단이야 양극단 이익이 충돌하는 걸 넘어서서 이건 서로 원수지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고시에이션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 other than 단순하게 리컨실링 컴플릭팅한 인테레스트 자체를 리컨실링 하는 것 이상의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말이 어때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설명했죠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다른 내용이 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서 분명히 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얘네들 공통의 이익 나는 영역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A에서는 공통 말고 얘랑 묶어서 얘 대비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이익이 안 나는 서로 대치되는 영역이 있어 라고 해놓고 A의 중간에서 딱 끊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적대적인 경우가 있어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붙는 마지막 B의 시작 부분에서는 그 적대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준 거야 그러니까 사슬로 내용이 땅땅땅 연결이 돼요 이 정도면 굉장히 까다로운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왜냐하면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하고 적대적인 경우를 구분을 못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독해를 해서 봤을 때 사실 이거 PPT 만드는 거는 우리 강사들이 학생들한테 도움드리고 싶어서 자투리 시간에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오늘 촬영 좀 일찍 끝나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선생님 촬영장에서 지금 오늘 작업해가지고 지금 바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독해를 했을 때 이거를 캐치를 한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C에서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다르다라는 거를 근데 이거는 메모 치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깊게 독해를 하셨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전체가 공통이익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분쟁 관련된 레컨슬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랑 결을 하나 달라서 또 하나 추가로 간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적대적인 관계 거기에서의 협상 여기에서의 협상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때 Exposition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새로운 걸 던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술 마지막에 오는 문단의 기능은 그렇게 가는구나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크게 W를 두 개를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법한 어떤 것들을 마지막에 하나 던져주고 보충 설명하고 끝내는구나 그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푸는 거답게 얘기야 이게 바로 스키마 레퍼런스입니다 선생님이 스키머 타이징 한다 그래요 도시화에서 요양 메모하는 거를 그리고 그걸 참고해서 푸는 거를 스키마 레퍼런스라 그래 웬만하면은 캐스트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 보고 강의로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쉬운 문제를 제가 막 풀어가지고 제가 적당히 대충 읽고 딱 나오는 이런 걸 보여드리면 와 신기하다 할 수도 있어 근데 나 그렇게 안 하려고 캐스트 찍을 때 그냥 진실성 있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대로 쉬운 문제는 쉬운 대로 그냥 수능에 나오는 빈순삽을 그리고 6,9평에 나오는 빈순삽을 일주일에 한 문제씩 계속 꾸준히 풀어서 이거는 선생님 홍보용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거 꾸준히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무료특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캐스트를 계속 찍어보려고요 여기에 마음이 동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와 좀 괜찮네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선생님이 구구조절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선생님 제로백 시리즈 한번 들어와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로백 시리즈 구문 독해 굉장히 독특해요 수능 최근 3개년 전체 문장 문법 설명 자세히 해줘요 완전 기초 문법부터 설명해 주는데 문장 자체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잡스러운 문장이 없어요 그냥 최근 수능 3개년 전체 문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거 배우고 나면 최근 수능 3개년이나 모의고사 문형에서 어려운 문형은 아예 없게 돼요 여기서 시작하세요 기본적인 친구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유형 독해는 빈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지문들 삼추론 지문들 주제 제목 요지 지문들을 통해서 아까 배웠었던 이런 메모하면서 주제 파악하고 서술의 초점 잡고 이런 기술들을 배웁니다 독해 기본 기술이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가 선생님 시그니처예요 선생님 강의 전체 시그니처 기본 유형 독해 이거 기본 유형이 아니야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들어볼 만해 그리고 심화 유형 독해가 금방 하고 있는 빈순사 빈순사 기술 써서 푸는 거 빈순사 평가원 수능 3점짜리만 3점짜리만 다룹니다 3점짜리만 그리고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 같은 경우는 역시 평가원 수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선생님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영어는 오래 했어요 난이도 어려운 강의 같은 것들 되게 오래 해서 얘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경사관 쪽으로 오셔가지고 각종 콘텐츠들 같은 거 뭐 들으면 좋습니까? 질문글 남기면 제가 학생 상태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설명 자세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인스타그램 아이디어 여기서 우리 수강생 100% 전원 당첨 이벤트에 CU 상품권 이벤트 같은 거 하니까 강의 수강생 제자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는 Q&A 게시판 선생님이 공지글로 올려놨어요 구체적으로는 선생님 Q&A 게시판 공지글로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매주 할 거야 내가 저번 주에 올려놨는데 재밌더라 처음에 강의를 딱 찍고 나니까 그걸 보고 강의 유입되는 친구들도 있고 질문을 막 해 우리 학생분들이랑 소통이 되는 거야 너무 신나요 그래서 수능 영어 강사로서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가진 포부 전부 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게 달성할 수 있게 여러분들 전력으로 다 서포트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고 좋으시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소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소개해 주세요 우리 절대평가니까 다 같이 파이팅 하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